하아... 지은이은 웃긴게 이 형 저번에 전퇴로 바꿨을때도 라하르트라면서 갑옷농 맞췄는데 또 이러고 있네 크크... 어? 어? 아니 근데 명호님이 저보다 레벨이 낮으시던데? 뭐? 아 진짜? 와... 아니 명호야 심하긴 하다! 명호야 그냥 맨퀴... 저는 제가 당연히 제일 낮을 줄 알았거든요 명호야! 명호야 22일 전에만 해와 아 근데 명호는 왜 우리 파티야! 아 동술 오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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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동술이 형 오빠 엄청 고생했다 충원 환영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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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을 바꿔주세요 서버 다르면 올 수 있나 영지? 그럼요 이제 갈 수 있죠 아니 카주도에서 아주 생명 중 입꼭 심쎄야 되는 거 아니야? 카주도 카주도에서 요즘 배가 빨라서 왔습니다 맛있어요 그거 봤어 로아와에서 카주도에 자랑 카주도에 자랑 로아와에 맞어 그거 배너 있던데? 배너 대문자 말하게 달려있어 지금 뭐 좀 전용 총이어 카주도에 자랑 총룰이 뭐 이장님 돼요? 화단 서버 이장님 오케이 오케이 장난 아니라고 상급이네 어? 형 룩이 좀 달라졌다 오늘 마음가짐이야 Ganze 깎았다 멋있긴 하네 이게 월요드야 월요드 이게 맞아 지금 질이긴 한다 좀 멋있긴 하네 오늘 와 진짜 형 약간 승부복 꺼내 입었네 지금 이거 승부복이야 승부복 오랜만이다 승부복 진심으로 칠 때 나오는 복장이야? 어 진심으로 진심모드 좀 얼어드왔네 이제 형 많이 쎄졌다는 얘기가 있어 진짜? 아 세팅 완벽하다 목걸이 빼고 나 좀 멋있긴 하더라 텐레벨이 좀 낮긴 하다 아니 정승오빠 아니 2164 내가 얼어드 첫페이지 가니까 형 없어서 밑으로 드래그를 내려서 타놨어 아니 동기부여가 안돼가지고 카던 동기부여하려면 명파로 쌀먹하는게 동기부여가 되잖아 형 근데 형 레벨 나보다 낮은거야 이제 나 이거 다다음주에 8강가면 내가 형보다 템레벨 높아져 안갔잖아 가고말해 가고말하라고 가고말하라고 어 뭔 가지도 않고 아니 넌 맨날 6강이야 맨날 아니 형 아니 6강이 왜 다음주 7강 다다음주 8강이야 형 어? 매주? 그러면 다주는 에스도도 6강 구칠돌도 없어 진짜 아니 오빠 아니 구칠돈 있어 구칠돈 있기는 해 이거 리버스잖아 아 근데 중갑 1이나 2나 똑같애 아 근데 구칠돈인데 왜 아니 방감발고 중갑이면 없는거나 다름없네 아니야 아니지 아 상의하네 상세하긴 하네 좀 냄새하긴 하네 조홍님은 구팔돈이시네 아 구팔돈이구나 아 구팔돈이구나 다주나 이제 뭐 나가리되느냐 아 아니 저 언니 애써 없잖아 아 근데 총아 아 이거는 이거 딜사이클 때문에 이렇게 맞춘거지 홍염 7레벨은 사이클이지 어떤거? 아 이거 카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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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없는거야 아니 총 언니 좀 약간 방어구 품질 아쉽다 어? 뭐야 방어구 품질도 아쉽다 아니 이거 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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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구가 가지무침이야 아 방어구가 가지무침이야 방어구는 저거 괜찮은데 인기가 20강이 이거 개승 안 함 무기 아니냐고 이거 캄이 힘들어 열심히 열심히 올리는 쌀먹 해야 돼서 인정해주시죠 진짜 생계형 체질가 생계형 다 갖다왔어 지금 의상도 뭐지? 총아 총아 나 그거 구팔돌 너 그거 진짜 약간 좀 사치품이야 너한테 그냥 다줘줘 진짜 어 언니 나 줘 아니 근데 다준아 9,8 찍으면 나도 에스더 갈게 어? 아니 언니 잠깐만 아 9,7 찍으면 9,7 찍으면 아니 그래 아니 링클해 아니 언니 그럼 나 언니 품질 100 찍으면 할게 이게 무슨 소리지? 총아 아니 품벽부터 찍고 와 이제 아니 근데 보통 같았으면은 이럴 때 삼식이 뭐 8강 가면 갈게 이 지랄 할텐데 이제 내가 간다니까 아무 말도 못한다 이제 나한테 총아 품질 100 참고로 나 월어드 올 90이었는데 올 90대였는데 다 맞히는데 1000만원 들었어 진짜 야 품식아 지금 품질 해봐요 죽겠다 이제 개같이 맞은거 삼식아 배기 한개도 없냐? 삼식아 어? 넌 왜 배기 한개도 없냐? 뭐야 이 새끼는 또 진짜 아니 아 존나 역겨워 아 뭐야 아 저녁으로 다가리 한거야? 아니 근데 이게 품질이 젖같이 떴다 아니 잠시만 근데 악쇠도 악쇠도 얼품벽 아니구나 아 냄새 존나 저도 할께요 아 쌀목이 아니 쌀목이님 섬식님 섬식님 품질 100 하면 저도 할께요 아 오케이 가복산들겨 아니 삼식아 근데 이건 아닌게 지금 악쇠가 목걸이 빼고는 다 지금 이거 살 수 있는데 이거를 안 산다는구나 아니 삼식 3루터 쥐득해라 그래 왜 3루터 아직 선이 선이도 안 배웠어 지금 나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니 뭐야 와 형 Img 구속한 아현 임g 어 이거 Sco1 Exit 형 그렇게 해도 내가 특성형보다 높아 그렇게 해도 뭔 아니 녹음에다가 가지를 줄넘다GM 쓰레기 팔찌 끼고 있는거잖아 삼식아 그냥 ини악 뭘 쓰레기 팔찌야 와 그냥 특하는 높았뜰 티 temperature 에파티가 기습 열정에다가 투자 이거 유의미하죠 정밀! 상호 망치 중호비 하나 쓰고 아흐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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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더 좋아! 수고! 아우, 소듀이쉐깨다 대물질꺼 보다는 내게, 내게좀 아, 물, 물지는 쓴거에 비해서 좀 냄새나긴 하긴 하네 아니, 근데 저새끼, 아니 근데, 아니, 물질 맨날 방송 안키고 깍고 막, 지 혼자 카톡으로 깎았는데 망했다, 잊을라는데, 구라 아니야? 아아악! 그럴수도 있겠다! 일부러 맨날 지금, 갱만건가기 사라고 깎았다가 잊을라 했는데, 안 한거 아니야? 아니, 나 건설, 1002심 안보이? 이거 깎은 건데 망한거야 지금 아니 그니까 왜 그런걸 사가지 망햇도르 수산 아니 와 진짜 석포! 석포! 왜? 진짜 아니 명훈이는 좀 심각하네 진짜 명훈이 왜? 텐넷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뭐 명훈이 없어 아 내가 봤을때 명훈이 있잖아 명훈이 요즘에 메이플에 현질하는 빈도가 늘었거든? 근데 로아는 꾸준히 한단 말이야 이 새끼 지금 디코 거래소에 지금 얘 있을수도 없어 아 통뒤에 디코 통뒤에 이 새끼 있을수도 있어 쳐다보면 아니 명훈이 알당사람 지금 뭐하고있어 명훈이 강화하려고 근데 최근에 2000을 쓰니까 이게 좀 빡세네 아 우리 이제 에테르네 로아도 22일전에 방어 강화해서 또 이렇게 아 아 근데 진짜 명훈아 진작했으면은 진짜 거의 한 반값 싸는건데 이걸 지금 계비싸 지금 곤드시세에 그 막 그 화폐거리에서 4400 찍을때 내가 그때 갔잖아 대원으로 1위 나도 며칠전에 딱 돌렸어 강화 싸 반값으로 나름 나도 싸게 올렸다 난 싸게만 찍었다 가자 이제 동숙이형 잔혈좀 보자 잔혈? 잔혈은 좀 힘든데 형 나 1600다리로 왔잖아 형이 먹어야지 먹었어 형 이각이지? 어? 이각 이각 가르치 응 아 너무 떨리네 55주에 실리안이랑 이각이랑 다 써 아이씨 일단 들어가자면 아직까지 물주야 힘낼게 어 그래 동숙오빠가 세팅했는데 포샤오빠한테 카톡 존나왔어 뭐라 아니 동숙오빠가 세팅했는데 포샤오빠가 스킨리스트까지 쫙 부대면서 다주야 동숙오빠를 위한 세팅 주담 존나 주고 있다고 지금 이게 큰일 났어 지금 동숙형 형이 형이 만약에 강투 못들고 투사들잖아? 그러면은 주다형이 양복 입어야 되니까 형이 잘해줘야 돼 아 그래? 나도 4주 이대로 괜찮은거다 아니지 이러고 못들면 팔찌를 3억으로 3주를 띄워야지 개소리야 맞긴 해 맞긴 해 120x120 이게 안되면 뭐 그거는 3억 써야될거 같은데? 아니 그럼 그거는 형 진짜 구구돌 띄워야될거 같은데 어 진짜 말이 안되네 정태희하고 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기대중이야 지금 물지가 없어서 이게 뜰긴 뜰거 같긴 해 가차없지 나란히 억제해보자 점프가 지르네 점프가 더 높게 뛰어 엄청 양우진데? 묵직하네 그냥 아주 아니 뭐 점프로 오빠하고 여기까지 하하하하하 이제 하다 하자 오빠 하자 이제 오빠 하자 우리 저 형한테도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됐어 이제 울리야 어 발이 가벼워 어 형 나 이거 말해서 존나 짜증났어 형 공부하지마 운반 사이클 지금 무려 95% 정도 될거야 지려 오빠 악몽 켰어? 악몽 켰어? 아니 저 형은 나갈 때는 진짜 아 원래 키고 들어가야되지 않나? 아니 5번강 아니야? 딜 아까운데? 어 쿨도니까 쿨도니까 잠깐만 아드 유지 아드 유지 왜 안먹어 저게 더 세지 아드 유지 어 여기 머들더라? 제니 좀 떨리네 형불향 합수 약간 이거 입단 테스트 보는 느낌이네 하하 1시 6단 테스트 딜컷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준비 완료 아 제발 잠시가 우리가 찢자 우리가 다크나이트 해야돼 저거 일부러 그런거야 동수국 오빠 일부러 세팅 초고점으로 해놓고 다 갈깨갈깨 찢어가지고 동수국 오빠 사막걸로 겪으라고 진짜 절망으로 만들자 절망 만들라고 저 오빠 일부러 우리는 진심으로 가자 형 잘 때려 운반 들어간다 좋아 아 뭐야 토웅님 믿을게요 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저는 세팩은 딸리지만 롤 다이아를 믿습니다 제발 크리만 떠도자 크리만 떠도자 크리만 떠도자 크리만 떠도자 크리만 떠도자 아아 아 끊을 수가 없었다 이거 어이 배신왕 반무육마 온 어 나 어디야 나 9시인가? 어 뭐야 나 3시네 아 61번인가 뭐야 뭐야 9시 먹어 안전한 죽음을 오케이 안무용 봐 떨리는데 나도 떨리네 긴장들 하지마 아니 왜 나 트라우스로 긴장되냐 왜 안으로 안으로 무량 나올거야 난 맞이여라 무줄이 휩쓰 거대한 체리오의 전쟁 황부 구우우우우우 흐흐흫 말 없는거 봐 redit지 아 얼마나 아 아 잡혔어 아치 불레 불레 아 잡힌거야 잘해 밖에 스토 이브 지금 아 왜 그렇게 아파 아이 넬라 좀 줘봐 야 물지야 너 죽으면 안된다니까 아 이거 왜이렇게.. 검색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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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이 열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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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레안 했다 레안 했다 어? 아 맞다 이거 이거 한시에 검정색군 어어어 내가 아래쪽까지 여섯시초까지 아 나 맨날 까먹어 에서 용방 간다 여기 초록색 삼식여나랑 같은 거õ냐 낯고 내가 문제냐? 그냥 써 쿨맞아 써 아냐 우리 같은 자리였어 같은 자리 보면 안되는거 아냐? 이리와 이리와 그냥 때려 한명 플러스 1 다운터야 쳐줘 누가 오 나이스 아 흠수도 뭔데 아니 아아 나도 아 나 핸드캡 없는 텍스 좋다 나 계속 넣었어 그냥 나 진짜 영화벌 잘 쳤냐? 아 나 근데 그냥 무흡 딜 했어 야 이거 내가 먹는거 아니야 자녀? 아래아래아래아래 아직 딜 먹는 타임 한 번 남았어야지 어 난 제일 잘하고 있지 55줄이 메인이라고 55줄이 진짜야 어 거기가 진짜지 그때만 노린다잉 한형 그때 각성기랑 아드랑 실리안 다 썼 어 55에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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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희연합니다 나이스 한무바속 들어간다 그냥 각성도 한무바속 나는 마시고만 돌겠지 아까 썼으면 실리안 웬만하면 돌아 55줄 때 가자 아유 아듀진 하고 있어요? 아이 지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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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 무료조뇌가 좀 많네 어 엄청 핀 나갔어 가운데로 가운데로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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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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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조심 어어 여기 뭐소리야 아 이거 발에 뱉었는데 아 아니 감탄 감탄 감탄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건지 진짜 재밌다 진짜 레이퍼도 옮기고 싶었나만 아, 이거 쌓아야 되는데 비쇼오더라구? 저, 저... 저 억딜중? 으힛 아, 근데 좀 아픈데? 잠만 아플거야, 내가 어블루스틱 이어가지구 어, 잠깐만 빨리띵호프 Astro 20줄, 20줄, 20줄 사수와야, 사수와야 견딜만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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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2 굿, 굿, 굿 카운터 안나와 카운터 안나와 카운터 안나와 카운터 안나와 카운터 안나와 안으로 이제 대기중 대기중 아직 아직 이거 끝나고 형 실리안 돌았지 어 끝 이게 좀 그 패턴만 기대중 큰 스킬 아끼는 중 잘 스킬 할 수 있는데 카운터 안나와 일단 무력부터 해야돼 무력부터 하고 네 와 양모 지리네 딜 무력부터 카운터 아 잠깐만 쓸까 제발 크리 세발 이가 깔고 가낙 쓰고 아 뭐 크리 마크 79펀대 치리아 야 아니 괜찮아 리아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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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실수를 한게 중요해 아 제가 생각 어 아 노크리는 좀 맛있었긴 했다 아니.. 리마리오른 대? 어.. 나도 떴어.. 나.. 나도 떴어.. accidentally 흔들지 으아앓으아! ㅋㅋㅋㅋㅋ 부타임 경제밤아깐 잼아앜 잼잼 spirp 아 나 죽었다 어? 바두 죽었다 바두 죽었다 바둑 바두 죽었다 바두 죽었다 아니 뭐 접대야? 워드두 오리 아니.. 무슨 거든지 사소한데.. 진짜?! 사 Hoff하지 않은데? 아 뭐야? 존나패 존나패 나 오늘 안 뜨면 나 이거 노크리잖아 노크리야 근데 나도 노크리 되긴 했어 나 실수하고 아니 넌 알바 아니고 우리 노크리가 자연스러웠다 좋았다 노크리 좀 마셨긴 했다 이럴수록 더 뺏고 싶어져 연습 많이 했지? 이제 진짜야? 아 그럼 진짜 게임 진짜 게임 오빠 손바닥에 내 바디윙수 걸렸다고 나가야돼 나가야돼 음 그런거 없어 나 나가지 않아 난 찜펀치 중 나 뭐야 검정 아래 오케이 이거 다음 그건가? 구슬 치는거? 응 아 근데 아들 무력파가 없다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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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악몽 펴도 크리 잘 쓰지? 어 그냥 나쁘지 않아 아 왜 자꾸 이겨나가지 이 아이씨 오 뭐야 왜 안다 100개 조심하고 무력무력무력 근무용방 안다 넬라 쿨 20팩 20팩 날렸다 20팩 날렸다 20팩 날렸다 20팩 날렸다 뭐야 아 이거 뭐가 이렇게 아프고 동중에 넬라 뺏어 혹시? 아이 넬라가 쿨이 좀 길어 어 그래? 신속이 아니라 이제 내가 쉴드가 많이 쉴드가 있어 아 신속이 아니라 어어 아 근데 대마 존나맛있네 야 건슬로 대마 맛있긴해 어 맛있어 아니 건슬로 받으니까 대원을 받을때 몰랐거든 상시라서 그래 상시라서 저 형 세팅이 지금 지겨 어 롱바 아마 한 1초 빌꺼다 아마 어 바속은 계속 돌아 바속은 맛있다잉 어 아 씨발 차별고지개같아 대원에스트 안갔으면 헝헝헝헝헝헝헝 그냥 그정도야? 여기서 그정도라고? 어 진짜 여기 검정색 헝헝헝헝헝헝 어 푸실게 푸실게 네 뭐 한 번 더가 있대 한대만 아이씨 아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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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네 들어갔을수도 있어 아 왜 크리가 또 파티 어 뭐야 나 인터넷 나갔냐? 인터넷 나갔다고? 어 뭐야 나 넘쳤어 캐릭이 멈췄어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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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저건 사소한 이슈야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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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소해 어 아니 언젠거야 방소음 왜 안 터졌어 방소음 왜 안 터져 다행이네 아 씨발 사소해 사소해 안 사소해 아 사소하지 안 사소하지 진짜 튕겼는데 잠깐만 진짜 튕겼는데 어 뭐야 이런건 나가야되는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 봐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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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빨리 들어와 아이씨 아니 칸스터콜 에반데 이번에 좋았는데 이번에 좋았는데 아이씨 아 아 아니 시청자중에 해커분 계신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죽었어 디더스 어 어 리해 그냥 해 리해 리해 니가 정정당당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래 야 탐식아 탐식아 크리가 안 떴냐 아니 진짜 튕겼다고 아니 크리 안 떴냐 아니 아까 크리 안 떴떠가서 막 이씨 아니 추하네 좀 추답하긴 해 아니 왜 자꾸 아니 갑자기 왜 튕는데 이게 내가 잔을 먹어야겠다 뜨겠다 제발 너 아무리 그래도 램 뽑은 아니지 램 뽑은 하지 말자 아니 장난하나 오케오케 다음에는 이 핑계 한 번 써먹었으니깐 어 다음에 안 할게 아 이제 안 봐주마 아 이제 진짜 게임 진짜 게임 진짜 게임 이번에는 실수 뭐 죽음 죽은거 이런거 해도 그냥 하자 어 그런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세난의 군수께서 주신 힘을 못 떠바라 육신부터 영원까지 완전한 죽음을 검은색 오른쪽 오자 검은색 오른쪽 검은색 오른쪽 응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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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았고 무력 나와 성부 준비 하나 둘 셋 셋 아 왜 안풀리냐 안풀렸어 어 아 어디 안풀렸지 나 안풀렸어 나도 아 안풀린거 1파티만 왜 안풀렸어 2파티 아 성보는 아 나도 성보 썼어 다 썼어 난 썼어 나도 썼어 성보 어디갔어 성보 어 성본 깔아놨어요 우리 위치에다가 성스러운 부정 타이밍이 안 맞았나보네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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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소해 우리 원래 더 빨라 오해하지마 오해 니은 어 오해하지마 진짜 진짜 억가인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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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오늘 처음이시구나 처음이시구나 잠깐만 아니 왜 처음 언니 처음 왔는데 왜 계속 선 맞힌거 같지 나아가야돼 오케이 괜찮아 원래 원래 그런거 맞지 어 원래 되게 빨라 도옥님 계란 좀요 아 그럼요 많이 맞아갖고 좀 연약하시네요 아니 이게 많이 맞아 아니 뭐야 이거 어디 어디 다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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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하가 좋다 무기만 좀더 세스라는 거 들어가라고 저거 기계조심 사운ter인데 맞으면 안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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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앋아 월호들아 다 막고 있어 음 대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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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나마 오케이 준비 준비 하나 둘 셋 잡혔나요 어 너무 가까이 썼는데 어 이번엔 잘 쳤 돌리영이 잡았어 내가 잡힐게 고마워 에도씨 깜정이야 에도씨 깜정 아 나 컴백 뭐야 아 잠깐만 이거 버티면 버틸 수 있어 버쳐 그냥 버쳐 버쳐 사소한 아픔 이거 두개 다 부숴도 되지 이거 검색이랑 되나 모르겠네 이거 일단 독 때문에 죽진 않거든 그냥 잘 버텨야 돼 아 계속 깔아두세요 약먹으면 돼 아 잠시만 위약 빨면 나 이거 투자 이거 빠지는거 안 잡혔어 뒤에 조심 어 어 그거 잘 봐야겠다 어 으웨이 싸말두 깡아리 늦게 갈게 크리가 조오금 맛이 좀 드라네 어? 어두운 점이 있는데 검은색, 검은색부터 가 아, 치덕을 치덕 두 명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다 이거 확실히 환각이 맞긴 해 아, 나 너무 악몽 아, 근데 형, 근데 평균감 좀 꺼질 수 있나? 쿼레! 아 뭐야 뭐야 아잇! 아 잠CHOT여! 언니 뭐야! Freddy 아 난 노돌리 머리보고 따라갔지! 형강공! 너가 아래자길래 너가 당한 거야 또 너야? 너가 기믹을 파놓고 너가 말하는 거야 또 너야? 형이 우리 아래야 물찌야 너가 봤잖아 기믹을 형 미안 나 사실 지금 놀고 있는 거 이미 잡았는데 놀고 있는 거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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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맨 처음에 가죠 맨 처음에 가죠 바지보침 지금 4시트 제조 중이니까 지금 오해하지 말아요 오케이 오케이 태양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아 근데 일단 치고 아 아니야 오해야 오해야 그치 그치? 아 다들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 어 어 아 그럼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약간 첫 때라고 생각해줘 아 이게 문제 왜 오케이 아닌데 무한일팬에 아빠 게임이 그냥 구 어? 어? 초록색? 나 왜 초록색만 걸리네 근데? 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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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들어가? 아무데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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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나왔어 아 넬라 쿨여가지고 좀 아픈데 이거 아 됐다 가요 써전트가 생각보다 짧네 형 끝만은 안가지? 어 안가 어? 아니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나 나 황각으로 바꾸게 어지럽다 아 아 아 형 악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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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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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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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종교야 저거 약간 종교야 저거 AI야 그냥 컴퓨터 데이터로만 신성모독하지마 이씨 신성모독하지마 신성모독 신성모독 아 그래도 하나 꽂았다 잡혔구요 아이씨 아우 로쿠리 아 아유 가나 집중하죠? 예 저희 또 약간 가오가 안나네요 그 소흥님도 오셨는데 오케이 빨리하자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제부터 보여줘야지 아 들어가 들어가 흐흠 잡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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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력 무력 나와 네 하나 둘 셋 아 가낙밖에 없네 스킬이 써야돼 어쩔서 네 점점 미니 아이씨 아 여기 아 내 스킬 다 박았네 두들기인데 오 두발 풀었다 아이씨 아이씨 오우 빡세네 빡세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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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р 에 폰 phrased 어 어 아 폰 те 요 wolf 검은색이 왜 아무도 안 됐어 난 초록 난 초록색이여가지고 난 셋이 거 푸시러 갔는데 저도 초록색이어서 푸시러 갔는데 아니 없는 사람이 검은이죠? 검은색 나와 검은색 오른쪽 와봐 누구야? 우선 가 시간 없어 어? 나 검은색이었다고? 우선 가 나 초록색 아니었어? 아니 근데 나는 6시에 있길래 잡히는 줄 알았는데 일단 난데 나랑 꼬셔 형은 안돼 지금 뭐야 그딴 게 어딨어 이 색이야 그렇게 따지면 아무리 잡혀야 돼 나 초록인 줄 알았는데 검정이었대 미안 이번엔 하자 오케이 나도 왜 여기서도 팀은 없네 이거 일 거야 로아에서 이럴 때 아니 왜 왜 왜 아니 잠시만 키보드가 안 돼 고장나서 선도 다치고 됐어 됐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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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발 로아에서도 팀은 없어 으아아 쏘리 너도 죽었잖아 너도 죽었 좋아 너는 Khulk랭지 했어 포 Slow 포셔 형 resp 포샵 베드로 3세 을ee 디 A 포셔만은! 포셔만은! 코네는 위대하대 아 홈빙서 지금 아 씨발 확실히 어피셜이 맞는거 같군 어 뭐야? 아 아 건설 대비 꽤나 어 되게 짧은 시간내 아 돌려 뮤디를 좋아한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암흑 오 빨리 떨어졌는데 오 나이스 오 마이구 아휴 저게 뭐라고 나이스라까지 해주냐 당연한걸 무지 존나 삐뚤어지는데 아니 쟤 지 대헌일때는 못하고 해주더니만 바로 건수하니까 바로 버리 건수은 이게 맞아 아 또! 건수를? 이해조심 무력나와 하나 둘 셋 어럿? 오오오오 괜찮아괜찮괜찮괜찮 파운스 안 맞으면 안으로 안으로 아 스킬포리스 좀 오네 일막 쭈우! 아 지금 잘 맞는데? 아 공정세 들어가길 흘려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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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잘 잘해져 아 며가 하고 오 맞지 한번 어 어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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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힘을 내서요 오케이 인안나가자 인안나 쓰는게 할게 아 다했다 한 대 아 빨랐나? 아 빨랐나? 하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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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갈게 어? 나 탈라임데 저것도 타지 위위위 오케이 초웅님이 까신 관문 타드려야지 좋아요 이런거 타주는거 아저씨 홀타임 몇초에요? 20초 정도에요 어 이거 기다리겠다 한번 태워줘 짠 야호 이거 재반데 어? 우리 엘리아판 3간문에서 그거 할 수 있네 그럼 어 그러네 제가 헌문으로 할 수 있어 그 순간이동 저 말하는거지 그 주라색 볼 있는거 있어 헌문타고 빠르게 할 수 있어 와 나 왜케 아파 이거 와 와 맛있다 오 어 아 이게 빠져 아 나도 빠졌다 야 이 말 너무 잘 쳤 어양 아아 아 아이씨 그럼 몸이 위에 위에 왓타 오오오오 들어갈 준비 들어가요 야단이 안돼 기계 조심 야 이게 원딜러지 오오오오오 오오오 이제 곧 55줄이야 준비해야돼 다 다음패턴 무력부터 무력부터 안녕 야 어 암박아용 와 징함이 쿨이어가지고 야 어 맞다 맛 좀 괜찮았나요? 어 맛있게 하다 맛있게 하다 어 진짜 아 각성도 없어봐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야무지겠다 야무지겠다 많이 썼다 아니 이 스펙에 이 리듬야 이거 파수 너무 어프다 어 가운데 비록에다가 계량 깔아놔 곱삼으로 빠져주세요 곱삼에 곱삼 플러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이네 아 아 죽지마 아니 으으으응 잠깐만 진짜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어 시너지 셔츠인데 왜 왜 길이 안나와 끝나긴 했다잉 아 이정도면 아? 오우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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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투! 강투! 아쉬운데? 아니 근데 이게.. 강투 떴네 그래도 그래도 지켰다 그래도 우리가 지켰다 삼지가 야 이거 안 뜨.. 이건.. 다른 것 뜨면은.. 다른 것 뜨면 난리 나 지금 이거 인벤터죠 진짜 사기라고 니네 스펙 상대로 내가 이기면 이게.. 정백이네 다행이다 그래도 잘 떴다 아 근데 재현으로 왔으면 어차피 못 먹었네 나 원래 투사했던 거 알지? 아 그럼 그럼 그니까 원래 강투 예상하고 했었잖아 오빠 강투가 맞아 근데 괴물지 건술로 와서 먹은 딜 아니야? 저거 노돌리 306 빼고 아니라고 어허 어허 미안 미안 아니네 아니네 나 진심 세팅이야 아 왜이래 그거 내가 보기엔 꽉꽉투야 꽉꽉투 아 맞지 맞지 꽉꽉투야 꽉꽉투야 형 악몽해봐 악몽 아 이거 맛이 없다 딜이 확실히 폭비처리 맞지 꽉꽉투가 아니면 그래도 많이 안 되겠네 이각 들어갔을 때 형 황각가면 지금 오버치적이야 그니까 아씨 얼마나 맛있었을 것 같다 아씨 악몽으로 바꿀게 어? 어? 뭐야 악몽으로 밀어야 되나? 밀었는데 나 이미 힐이 괜찮나? 힐어봐 어 서포터 부신 일러 팝 보자 또 팝포 보자 울리형 운신 초사가 몇 포에서 몇 포였지? 10에서 14 14까지 여기 배템 뭐 들지? 어 팝폭 팝폭이랑 성부 들어 성부 어 오케이 팝폭 성부 오 가자 동수경 세팅 계속 똑같이 해 다주는 어 나 똑같이 하는 중 으흠 나 왜 힐드만 아니아니 아니아니 나 전술 못하긴 해 나 전술 못하긴 해 지금 한술 만대갖고 까꿍까지 실리안 아낀 다음에 아하 그때까지 아껴 그때 몰아야겠네 어 까꿍 때 몰아 심장이 맞는 그 속아 심장이 맞는 그 속아 여기에 이제 배마 딱 들어와서 치적 붙으면은 동수가 약간 자녀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괜찮긴 하네 아냐아냐아냐 에이 설마 또 약간 두께 맞아하는 거 아냐아냐아냐아냐 악몽이 맞다고 아 악몽이? 어 지금 악몽인거지? 어 악몽이야 악몽은 돌리형이 치적 잘 돌려줘야 되긴 해 나 야무지게 돌리고 있어 지금 어 오게잉 어 일투어만 일투어만 일투어끼도 좀 맛있다 아 까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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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할게 에스더 차도 형 안쓰고 85줄에 어 오케이 응 그때 아드도 같이 내가 먼저 할게 이거 네비도 내가 먼저 할게 어 너가 먼저 한다고? 어 형 셋이서 만나자 네? 아 아 버블살믄 응 그 갈망도 켜줘라 야 키보드이시다 내가 칠게 내가 칠게 내가 칠게 어 오케이 멋있어요 굿 카운트 굿 형 이거 끝나고 바로 내가 칠게 내가 칠게 내가 칠게 아드 써도 돼 어 이거 끝나자마자 어 한시 조심 오 오 안닐게 이거 터져 터져 다섯시 이거 카운트 되나 이것도? 이건 안되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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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되나? 아 버블치웠어야 되는데 아 패스 안되되겠다 오케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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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다 써버리면 안되는데 도라요? 도라요? 좀 빼자 좀 빼자 아리로 투 어 어 어 어 사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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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기어사도 아 먹으라 명훈아 메플리켜 아 아니 1일캐 1일캐 밀어 1일캐 밀어 그려 사소해 오 어 어쩔에 시너지 겹쳐가지고 저기 저긴 진짜 사소해 네 앞에서 조심 오 아 아이씨 가운데 한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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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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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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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힝 지금 왼쪽엔 좀 아래로 아래 명훈아 진짜 아냐? 180 180 180 아 형 아 켜져있었어 아아 아 진짜해? 180? 위로 90? 아 아까 하기 전에 컨텐츠를 하다 왔어요 아 놀랍다 아 하란다고 진짜 아 명훈이 됐다 아이고 뭐하던데? 어? 스페어 파는데 어 열 줄 남았어 어 그럼 우리 같은 파치잖아 아 아니아니 아 예반데 음흠흠흠 데까이 파운터 파운터 다카 정화 좀 정화 좀 정화 좀 나이스 썼어 썼어 아래로 아래로 여섯시로 여기서 다 쓸거야 여기서 다 쓸거야 아 성부 써서 이거 빠진거 아니야 이거? 투자? 문 문 문 개놀이 백돌아갔다 아 뭐야 백뭐야 맷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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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맷 떴어? 여러분들 갈수록 봐요 스크린 떴어? 사오? 와 가낭 샀던거 같은데? 어 아 일반에 일반에 일반에서 했으면 5억인데 까비 아 점심 점심 이거 카운트 잘 쳐줘야돼 가낭만 사오 이거 일곱시에 버려줘 일곱시에 일곱시에 던져 여기다 던져 여기다가 가낭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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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던져 지금 가낭이 뭐야 가낭이 뭐야 제일생거 제일생거 가디언의 낙매 내가 카운터가 스킬이오 Im voice. i got a skill 언어 스킬인거 나도 알아 오메 야 응치가 이게 유어 오비네 돌리형 있지 아 꽁차 못갔다 어 씨 돌리형이 크다 욕이 쏘는거 해외, 너이스 좋았다 좋았다 흠 필루한 영국 시원 삼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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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수 촉수나와서 딜타임 길진 않아? 뭐야? 딜 반 감 조심해! 건술 조심해! 훔치는거 존나없게네 아 제발 아 제발 촉수이자 아덴치 아덴치 훔쳐줘 훔쳐줘 엉마 붙여놨어 아잇 아 안먹었어 또? 아 까먹지? 아 진짜 현무스럽네 이거 똥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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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라 썼어 낼라 썼어 낼라 썼어 낼라 썼어 꺼져 냄새나 아니 제발 아아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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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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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까꿍조짐 까꿍조짐 더 풀었어 다져 풀었어 다져 풀었어 아 못났어 나 괜찮아 다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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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괴 빡세게 우리 파괴 빡세게 우리 파괴 빡세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돌리영 의지신이 왔다 의지신 건술이게 맞아 이거 돌리영이랑 돌리영이랑 내가 위보고 나머지 다 아래봐 오케이 돌리영 나랑 둘이서 위봐줘 이건 생겼을걸? 내가 12시부터 3시 볼게 어 반반씩 보는 느낌으로 하자 기상 파괴 스킬 하나 하나 괜찮아 괜찮아 3시기 아래봐 내가 아래할게 봉숙형도 아래보고 어어어 난 오늘 생존이 중요한게 아니라 베베초 부식 베베초 부식 번짐 본낭 버티 흘몸 아이씨 부모기 또 나와 또 나와 X나 말안되는 거 같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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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 라이스 카운터 Tsung 한번 더 나와 한번 더 나와 3시 카운 사소 사소 한 번 더 나와 오케이 파괴 계속 해야돼 팝폭팝폭 다 해야돼 다 해야돼 최선을 다하는 중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못쳐 나이스 한 번만 더 치면 돼 나이스 파괴가 조금 아쉽네 막 조 Wol take 와 됐 것 같은데 형 이번에 어때 이번에는 좀 야무지긴 했어 잘 나왔어 나이게 나도 야무지기도ș 2관이 3열의 무덤인데 원래 강투oral 깍깍투 나올꺼같은데 깍 T 오오오오오오오오와 5열 까진 안되네 이게 악몽인거지 지금 아하하하 아니야 워러드로 잔혈이 지금도 아니요 지금 아니 형도 기대하고 있잖아 나의 진심모드가 아닌데도 요정도라 아니 워러드로 잔혈나면 진짜 오빠 말대로 난리나 맞겠네 바다함수가 기다려지는걸 아직 8문 개방 안했는데 어 그러게 삼식이 편안가면 난리나겠다잉 그니까 아직 6문인데 3% 증가 이용하는게 좋겠군 다주야 어? 어? 그만 죽자죠 그니까 내 파티는 또 심지어 불불인데 불불 오빠 나 찬조 떴어 오빠 나 이 파티로 찬조 떼면 나 존나 잘한건데 어쩌라고 앞무룩 어? 형님 들지말라 지무룩 지무룩 어쩌라고 되는거 같은데 지무룩 아 오빠 나 때문이야 솔직히 구출도를 중갑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티가 나버리잖아 구출도 깎아서 어? 중갑이었으면 죽었겠냐구 아까 헤드 안때리는거 보고서는 탄식했지만 괜찮은 진짜 전태는 헤드 안쳐도 된다고 나 뚜띠띠 불러다가 동숙오빠 다시 보기 보면서 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그건 좀 거기까지 가는거야? 돌려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돌려 거기까지는 어? 너가 서포터 다주 좀 가르쳐줘라 안되겠다 쟤 진짜로 좀 멀었다 쟤 나 갈라내야지 봐줘 누나 누나가 참아 오늘만 참아 어 도와가했으면 좋겠다 도와가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산악해서 그 이름 입에 올리지마 하하하하 하하하하 짜증나게 서술해야지 서술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어 어 그렇게만 숙도적으로 지지 않아 이제 긁.. 긁힌거 개혁힌 하하하하 내가 오빠한테 발작꽃이구나 송아 송아 삼색해서도 기표들이 막 강추 잔열 잔열이지 잔열에 공세자 100% 아 그거는 좀 뭐가 뭔 차이지 이게? 그럼 뭐하냐고 자나 때 무관인데 자나 때 무관인데 어쩌라고 자나 때 무관인데 어쩌라고 어쩌라고 자나 때 무관 딸이가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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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 때 자나 때 웃음을 못해보셨으니까 우리 우리 석상 석상 서보자 아 여기 하돈데라 명훈이가 내부하고 나 A나면 안되다 나 여기한테 아니 주다양 같이 한시 같이하자 그럼 여기나 한시도 같이 동수병 꽉찬 강투잖아 어 어 꽉깡투야 꽉깡투 아 진짜 좀 한 0 0.5%만 삼았어 어 진짜 소수점 단위 소수점 단위 소수점 단위 이거 딜러 다 팝폭 들고 명훈이는 안폭 뜬 다음에 내부 들어가기 전까지 안폭 써 확인 확인 명훈이는 왜 긁혔어? 자나 따로? 어 어 형 너 몇 번이나 나왔다고 중장창 나와도 우승 힘든 애들도 있는데 나 나 스쿨데비 이게 나도 우승은 해봤다 야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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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라고가 바로 나오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번에는 잠깐만 맞았어 맞았어 명훈이가 들어가는 거지? 어 명훈이가 풀로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어 그러면 아니 도하가도 버튼 센데 이거인데? 길 잘 들어가는데 내가 저번에 도하가를 할때는 왜 별로 맛없다 해놓고 내가 저번에 도하가를 할때는 왜 별로 맛없다 해놓고 사람 씨벌놈아 사람 가리냐? 아니 총님이 잘하시나봐 아니 총님이 개달하지 와 아 스펙도 총님은 더 좋은거 아니야? 그건 맞아 아 맞지 맞지 그냥 스펙차해 스펙차해 고속도 차이 우리는 스펙이잖아 그건 맞지 그 스펙에서 이제 품백까지 하면 개지르긴 하잖아 아 아 마치 너가 구추돌해서 하는거처럼 아 아 아니 이제 이제 뭐 총이 왔으니까 사실 이제 다주도 이제 긴장해야지 이게 엔도는 약간 지갑적 사정때문에 우리가 조금 넘어가는 시간이 있지만 다주 이제 긴장하자 내가 말아줄게 나 그래도 총님이 이제 나 레벨도 그래도 올렸어 더 올려야돼 저번에 몇 올렸어? 형아한테 소원님이 진짜 엘라까지 해오면은 진짜 난리나냐 나도 이제 라이벌 진정한 라이벌 생각해서 나도 이 기분 좋아 앞에 조심 엔도르 엔도르 학생이여가지고 안됐다고 뭐야 아 아 그냥 붙어서 해야겠는데 얘는 가운데로 으응 그냥 시럽딜 흠 흠 세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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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어디 몇시 몇시 아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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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암수한다준네 아홉시아 아홉시아 괜찮은 이거 2파티 에이파티가 하자잉 산문으로 흠 어 이거 저 저 받음 아아 실드가 달질 않아 데까아이 흫 데까아이 어? 어? 중기지 몇 개야 이거 아아씨 아 아드 질러 시간에 안 들어섰어 아아 오빠 그 아드 하나가 지금 오빠의 퍼센트를 깎았어 지금 아아 1포로 내려갔다잉 아 좀 크다 오오 아 잘 못 쳤네 자관에서 자 제발 자리로 어 은신이네 좋댓네 그거 뭐냐 별 내가 돌릴게 12시 12시 6시 5시 지워주세요 12시 6시 시야가 확보가 안되네요 별이야? 으흠 어 별 시간돼 시간돼 어? 잠깐만 잘못 눌러서 더 안 돼 어?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빠르게 빠르게 될 거 같은데 한 번 해봐봐 한 번 해봐봐 한 번 해봐봐 안 될 거 같은데 아저씨 조심해 어 피했어 피했어 슈스스д 슝 슈 뒈 5번 3번인가 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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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겨내네 야무지고 야무지고 비해 조심하고 아이 뭐야 이거 왜 늦게 많아 까비 형 아드 두개 남겨놔야돼 어? 두개나? 어 괜찮아 한개여도돼 어 어 어 어 어 기여넣고 감각살 한개면은 2북화 때 한 번 끄는면 되겠네 아 근데 이거 재밌다 버블 계절 어 맞았어 낙인? 어 어퍼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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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낙인 좀요 저기요 저기 워루들씨 워루들씨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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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좀 느려요 아이 잠깐만 어지럽네 아니 제가 수동이 좀 느려요 무력해야돼 무력해야돼 야 밑에 똥들 너무 터진다 사소해요 사소해요 사소하지 않은거 같은데 제가 밀어드릴게요 금방 오케이 오케이 믿는중 아니 저거 지를 못하겠어 응 조치해야돼! 너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알았어 어 안돼 나 버프 줘야돼 꺼져야돼 몇 스택인데 명훈이 계속해 계속해 조심조심 어차피 시접자 없어 아니야 너 공유속 백어택 시너지 몸근들기 아니야 잠시가 이번주 참아 너 참아 또 해주겠지 오늘 오늘 그 새끼 존댓아 아이 존댓아니 생일이야 생일이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어 뭐야 아 때려! 어어 택도 2개밖에 안 써졌어 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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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무령은 맡겨주세요 개빡 딜 중 이거 웨이 쓰자 부식 없으니까 응문 아니었어 느낌표였어 다주줬어 다주줬어 15줄 웨이 아우 저 지렁이 저거 오케이 휴 형 1부파때 안 써 이거 어차피 2부파 안되겠다 1부파때 오린 그러면 해? 어 1부파때 오린 아마 1부파도 살짝 늦게 될꺼야 무령 촉수 아무나 먹자 그냥 어 어 어 어 15 지금 지금 써 지금 지금 쓰고 1시에서 모아 그러면 1시 구석가서 백어택에서 모아 처음에 무적임 처음에 딜해도 됨 그 촉수만 빠지고 조심하세요 잔혈행동 가능 지금 오케오케 굿 12시로 12시로 그냥 뭉퉁했어 촉수만 확인 촉수 누구지 뒤로뒤로뒤로 6시쪽으로 오케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촉수 아무나 부셔 아무나 부셔 음 형 딜해 딜해 그냥 차라리 어 딜해 딜해 또 충실하는게 맞는데 오케 왼쪽으로 왼쪽으로 1부파때 가자 1부파때 1부파 아마 좀 늦게 될꺼야 관슬 뭐야 물질 광기관슬이야? 뭐야 어 야 그 뒤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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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계속 때려 자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음 음 음 아이 전퇴야 걱정하지마 오른쪽 조심 계속 때려 계속 때려 나 그냥 잔여린동 할게 음 음 음 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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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어 뭐야 한번더 한번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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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 씨발 야 잠깐만 아이씨 야 거기서 바꿔 어 맛있다 가운데루지 아아 아니 실맞는데 영어 존나하네 다시 채워 다시 어 어차피 무력 무력 때려면 좀 걸릴거 어우 무력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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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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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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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이거 팔 때려야 되는거 아니야 일곱시 일곱시에 있어요 가볼까 여기여기여기 다운 시야 다운 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여기도 있구나 그렇지 가낙 455천 더 구랏대 그래서 455천 들어가는데 어 455천 굿 굿 딜 더 넣어도 되는거야? 어 넣어도 돼 140까지 살아있어 다섯시에 아 그럼 저거 살리자 저거 살리고 딜컷 없이 하자 어 어 한겐 지워드래 한겐 지워드래 한겐 지워드래 어 주다영 주다영거 주다영거 저거 잡아 저건 잡아 주다영거 아 얘 왜이래 아 이거구나 여기 밟으면 안돼 여거 다섯시 밟으면 안돼 어 다섯시면 밟지마 어 뭐야 이거? 이거? 니가 판을 엎으면 어쩔건데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너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는데 나한테 어 어 굳이 일부러 맞을 필요는 다음부터 빗점가 들어야겠는데 아니 빗점가라는거? 어 저러고 걸어다니는거 어 이거 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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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딜컷 해야되고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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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되고 내가 대원에 절여져있었다 딜컷 확인 아니 레벨이 낮아가지고 아플 수 밖에 없지 않나 어 맞다 촉수 잡아야돼 촉수 잡아야돼 내가 건수를 제일 못해 어 오케이 유우 잡았다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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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멍 딜컷 칼 칼 칼 상주멍 칼 칼 아 진짜 나 이거 척수 4스텍이야 그만해라 아니 척수 4스텍이라 무력화 넣는건데 이거? 1만 밖에 안써요 줄이 계속 깔겨 어 됐다 이제 딜해도 돼 아로아 정화 이 파티 정화 왼쪽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X됐다 이제 수나 쓴다 이제 라이프 쓴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너 잡아야돼 저거 잡아야돼 터져 안잡으면 터져 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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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와 공숙형 공숙형 어떻게 살았어 나 나 피했어 나 지금 잔여링 도망하느라 바빠 들어갈 준비해야돼 다 써 써 써 써 있는거 다 써 그냥 자가 아무 죽뿌린다 아무 죽뿌렸어요 아무 죽뿌렸어요 오케이 굿 한 버블 들어갔나요? 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쭉쭉쭉쭉쭉쭉쭉 하나 둘 셋 Р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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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그랬어 음 음 음 음 뭐라고 비밀밥 중인 뭘지? 써야지 써야지 문지야 불지야 미안해 음성 그만 부려 내라 빼기 전에 오오오오옿 대어파는 이미 뺐다 물지야 대어파가 뭔데? 카운터 안쳐 카운터 안쳐 카운터 안쳐 카운터 못쳐 카운터 못쳐? 카운터 못쳐 카운터 조심 봉빈 갑니다 기토합니다 기토합니다 음 음 얘는킬 아 이거 잔혈 뜨겠다 이건 잔혈 뜨겠다 얘 지금 옆구리 터짐 진짜로 무조건 뜨겠다 무조건 뜨겠다 이거 무조건 뜨다 이건 안탤 수가 없어 바티포시야 계속 때리는거 내가 계속 반전해면 무조건 뜨겠다 갈비뽀 부쳤어 먹었나? 갈비 부쳤어 먹냐? 딜러가 둘이나 죽어가지고 될거 같애 에잇! 고기면은 이런거 덱이나 하겠냐고 고기면 잘 지렸다 밑줄이 아닌건 아쉽지만 확실히 이게 스펙업이 좀 많이 되긴 했나보네 아 밑줄이 부패포피구나 아니 원래 투사 뜨던 사람이 이제 죽으면은 가족사진에서 대가리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어? 이제 칸이 언제든 등장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볼데이크 트라이에서는 패터리 모르기 때문에 전태가 신이다 그냥 그냥 소나무 처럼 물찌 먹어 아 이거 누구 안먹어? 먹을사람 없어? 어 나 먹어야돼 아니 에잇스마가 가는사람들 먹어 하나 먹어야돼 나 정장 안입어도 될거 같다 이제 됐다 이제 다음주도 대충해야겠다 아 잠시만요 아 이제 다음주도 나 지금 겨드랑이 땀도 많이 났다 다음주도 대충해야지 아 나 손가락 땀 존나나지 형 다음주도 해야지 다음주도 아 진짜 개빡게냈다 진짜 아니 일주로 만족해? 어? 아니 더 밑줄까지 한 번? 밑줄까지 한 번 밑줄까지 밑줄까지 포샤야 이 파티는 악몽이 맞다 너가 진짜 신이긴 해 니가 딱 만난게 다 맞아 포피셜 포피셜에 공신이 더 올라갔어 포왕 포왕 믿음 신앙 진짜 아니 근데 약간 중간에 물찌 죽어가지고 약간 그거긴 했어 황각이 더 좁긴 했어 그때는 아 그러면 약간 사고 냈지 또 너야? 아삼의 악몽이 더 좁긴 해 아니 이게 땅렙이라 힘들어 넬라가 너무 안 들어와 했네 아니 그렇지 땅렙으로 개잘 빠졌어 이게 신속이 아닌데 이제 저 형도 이제 파티원을 위한 세팅 아니야 이제 아 나도 내가 다 따라 먹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야 아니 그리고 일단 서포터가 절구를 안 줘가지고 그래 나 서포터 지금 사사개 서포터야 지금 동소오빠만을 위한 세팅을 했다고 좋았다 다주야 아 좋았다 좋았다 정장 안 입을라고 나 꺼내는 거 같아 그 비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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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비아두 카양계를 가도 카양계를 가지고 아 카양계를 못 가고 아니 나 그 카드 먹어야 돼가지고 우리 비아 갔다 왔잖아 우리 이번 주에 비아키스를? 비아키스 나 갔었나? 나 대원으로 갔잖아 아 아 건슬도 갈라고? 비아키스 비아키스? 나 너무 많이 남았어 암곱이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해 가도 진짜 안 나오긴 해 근데 거기 안 나와 그렇게네 일단 카양계를 가자 그러면 카양계를 가자 나 오케이 나도 가야겠네 나도 나도 나는 카양계를 해서 갈라면 스커로 가 나 난 다 돌았어 아예 나 배마로 가야 돼 나 배마 저도 다 좀 하하하 아 4명끼리 가 4명끼리 그럼 4명만 뭐 누구 가는 거지? 한 명은 나 나 어디 가는 건데 카양계? 카양계가 돼 카양계 어 난 또 가야 돼 나 배마 나 서 먹어야 돼 서 심판에서 나는 혹시 모를 구치를 위해 좀 모아줄라고 어? 이게 원한이지 그러면 그 새끼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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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우리 뭐 지금 몇 명 가는 거야? 5명이야? 우리 몇 명 가는 거야? 5명 같은데 나랑 삼식이랑 초옥님 빠지고 아 그럼 5명이네 음 음 1명 빠질 사람? 아 으로 가지 아니면 내가 빠지 아 여기 서프터 없어 아니 돌려봐서 서프터 하면 되겠다 나 빠질게 왜냐면 내가 도아가가 있어 나 저기 배마 더 필요해 아 배마로 가야 돼? 나 배마 더 필요해 나 배마 더 필요해 아 지금 우리 딜러 몇 명인데 어 딜러가 몇 명이야? 어 우리 8명이 다 안 되는구나 지금 한 길 또 가야 되는데 갈 사람들 가 나는 아 다 나 필요해 나 필요해 난 진짜 안 가도 돼 그럼 나도 뭐 다 있어서 괜찮아 그래 응 그러면은 명훈이랑 그렇게 다 물지랑 돌이 형이랑 돌이 형이랑 다주랑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 파티 나와 파티 나와 알았어 나갔어 하아 오랜만인데 이런 감정 좀 끌어오겠어 아니 아직 끌어올라? 아직 뭐야 나 돌았냐? 나 돌았냐? 어 미안 뭐야 너희 저번에 점심에 가지 않았냐? 아 왔네 나랑 갔잖아 애초에 물지야 물지가 나랑 갔잖아 맞다 맞다 그럼 구해서 3명이 가면 되겠네 어? 한 명 나를 나 한 명 따로 구하긴 해야되든 아니면 물지가 물지가 대현으로 가든가 대현은 안 돌았잖아 아 맞네 대현은 안 돌았잖아 안 돌긴 했는데 그렇지 진하지 건술 대현 요새 좀 정 떨어졌어 건술하고 나니까 좀 맛이 없어 캐릭터 바로 6위 근데 칸이 형 뭘로 갈거야? 한 명 갈 사람 오나? 어? 그걸로 간다고? 아 아니면 그냥 내 스커를 같이 가던가 스커와 스커와 어? 아이씨 아 그래그래 왜? 아 치적호손이 새끼야 아니 뭐 지 캐릭터 뭐 블레이드 뭐 이런거 제거올때는 지 새끼는 이쁘게 그냥 가달라고 했잖아 지란이 형이야 인마 아 지란이 아 치적호손이야 아이씨 진짜 그럼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 아아 나도 장식으로 스티라이커 아니야 스티라이커야 스티라이커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스탯 어? 뽑으려고 아이씨 스티라이커 아이씨 돌리형 세팅 어떻게 할거야? 돌리야 너희 세팅에 따라 난 바꿀게 음 그러니까 돌리형이 그 치적 세팅하면 형 악몽하고 아니면은 환각으로 해야돼 응 그리고 쌍치적 아니면 무조건 환각해 그냥 쌍치적일 때만 할 수 있는거야 그거 어 이번주 갔어요 카한게 아 우리 화장실 갔어? 응 맛있긴 하다 무호흡이다 그냥 무호흡 딜이 수년도 더 올라가면은 진짜 뭐 임질작여 어 그때쯤? 응 간학 4억 은 쓰읍 아 거의 5억까지 뛰우겠네 잘맞은 1관에선 5억 뜰거 같은데 5억 뛰울 수 없을거 같은데 하하핳 아니면 하부 갈 사람 있나? 하부 하부는 안 가나요? 전정 선을 넘네 하부? 갈 사람 있나? 하부는 나 내일 가야 되기는 해 하부 명훈아 형 갈 때 나 초대해줘 명훈아 나도 슬레이어 오늘 가긴 하려고 했는데 어? 오늘 간다고? 형 언제 가? 오늘? 슬레이어는 씨 칼 한 개 끝나고 밀푸한 거 아 칼 한 개 끝나고? 아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아니 그럼 오늘 뒤풀이 안 하지? 어 오늘 안 한 거 오늘은 안 하기로 했잖아 어 삼식아 얘 얘 땜에 안 한 거 아니야? 아 삼식 땜에 안 하는 거야? 나 왔어 나 왔어 그건 막 그건 막긴 해 삼식아 너 두통 안 나왔어? 왜? 아니 뭐 뒤풀이 안 한다길래 괜찮아졌나 해서 물어봤지 왜? 아니 곱질 왜요? 두통이 있어요? 아 삼식이 아파서 못하는 거야 우리가? 아 오늘 좀 어 왜왜왜 오늘 헤드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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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삼식이 머리 많이 아프냐? 아 뒤풀이 하자고? 어 아니 아프면 가고 러럭 가고 나도 에 하자 하하하하 무리하지 말고 머리 아프면 어? 아 괜찮아 아 삼식이 괜찮아졌어? 어 그러면은 칼 한 개만 하고 가지 뭐 그래 아 하자고 오케이 어 어 아니 삼식아 미안하다 나 팔축을 좀 하고 싶어서 미안하다 이게 왜 비슷하지? 오케이 아니 기회가 왔습니다 아 또 총이 살인마 좀 궁금하긴 해 총이 살인마가 더 야무지 어 존나 좋겠다 아 아 아 아니 13일 한다고? 아 그럼 스멜부터 그러면 뭐야 돌리어 갈 때 그럼 같이 껴? 가야겠다 같이 가자 나도 슬레이어 해야 돼 어 형 갈 때 말해줘 그러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내가 발탈이나 비하중에 카드 뭐가 더 잘 뜯? 아 또 똑같이 않았어 네에에에 똑같이 않다 아 나 이렇게 중복이 잘 떠가지고 카드가 아 나올 확률이 오퍼도 안 돼 근데 이거 돌아갔자 진짜 야 무지야 너 카멘 몇 장 부족해? 나 다섯 장 크 야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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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카멘 다섯 달탄 여섯 이렇게 남았어 그냥 못 맞추겠다 너는 그냥 아니 나 카드팩 존나 사는데 안 준다니까? 중복된다니까 어쩌라 나 이 10개씩 짜리도 사 이 카드팩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어떻게 알아? 맨날 방송 끄고 파이팅 깎는 녀석이 아 매진 떠있잖아 매진 떠있잖아 아 삼시가 너 그렇네 그 어? 아 화가 화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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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나 요번에도 룰루베만 해줄게 이거 어 어 어 형 근데 발걸음이 오늘 좀 가볍지? 어 어 확실히 다르긴 볼리오 그럼 나도 이제야 좀 올케 다네 예약 좀 할게 선식아 선식아 너 8강 해오면은 내가 그냥 룰루베만 해줄게 복잡하지마 어차피 8강하고 우리 형 그거 가야되잖아 우리 파티로 어 그건 맞기는 해 왜 목소리 왜 시버룩해지는데 그건 맞기는 해 어 그걸 위한 세팅이기는 해 어 옛날로 돌아가자 형 어 어 그래야지 내 위치를 다시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아마도 스킬 굴리면 안돼 배만은 이게 맞아 아니 그래도 잔열 뜨지 않아? 안 뜨나? 어 내가 아까 먹긴 해도 애들 다 채웠습니다 내 명혼이 때문에? 어 아니지 룰루베만 하면은 잔열은 안나오지 너가 먹지 아까도 나오긴 했잖아 근데 근데 그건 너하고 저기 물지가 죽었잖아 아 그래도 어 바꿔야되지 가자 핵폭 아니 얘는 만찬하고 음식이 둘 다 켜져있냐 흠 아니 형 지금 슬레이어 레벨 몇이야 그러면은? 나 1호 하 20인가? 아 45 형 슬래도 97도래? 어? 아니 그건 안하지 어? 아우 아우 그건 좀 너무 끔찍한데 그러면 한동소 클라스에 77도 쓰겠다 아니 난 이제 한클디 한클디 나 이제 경기를 켜 그 돌 깎으면 경기가 나 돌하면 그래 어 잠깐만 저 형 구두색이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형 존나 웃긴게 어제 돌 존나 깎아놓고 악세 몇만원 그건 아깝다고 아니 그게 그런 사소한게 또 짜증나요 어?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나 오빠 그 만골드에 동료를 팔아먹었다는 소식을 잘 들었어 아니 그런게 사소한게 좀 뭐 왔어 아니 돌 3개 값이구만 와우 와우 아니 루페온은 서버 이전 안나오나? 카단 많이 거슬리네 친구차 하하하하 아 친구차 카단 하나밖에 아 그게 좀 그렇긴하다 홍일정이야 이거 아 외국인 친구야 무슨 이거 이제 루페온 서버 풀리긴 풀리던데 계속 루페온 좀 사람 많이 빠졌대 어 근데 처음부터 키워야되죠 하면은 한 번씩 서버 열리더라 근데 한 번씩 그 이전도 열리나? 이전은 없어 이전은 나온적 없지않나? 서버 통합할때 빼고 나 서버 이전 한번도 없어? 이례적으로? 어 어 어 이전 한번 있었대 어? 어? 이전이 있었다고? 어 딱 한번 있었다는데 아 아 맞아 아 있었다 있었다 어 있었다 근데 루페온으로는 불가능한거에요 근데 이번엔 또 떠나쓰고 언젠 딱 한번 열릴수도 있으니까 그때 오면 되겠네 무슨 색이냐 파란색? 아직 안나왔어 형 이거 먹어 형 이거 먹어 이거 먹게 이거 먹어 박팽 어 저기 그러면 조합이 어떻게 되는거야 칸잇장에 삼트레이크야? 아니야 아니야 어럿이야 어 뭐야 어 어 소름돋을 뻔 어 사소하지 아니 아니 이건 사소해 그냥해 아니 나 왜 못봤지 아니 근데 삼테크가 너무 약한데 나 좀 폭스럽다 나 좀 폭스러워 이럴거면 왜 룰루베 말을 했는가 너 아닌가 너 아닌가 안 보이지 살려줘야 돼 좀 느리긴 하다 고기 하면 더 센거야 고기하면 더 센거야 잘해야 되지 고기 하려면 헤드로 한 ỉ 니 Agent으로 한 딥볼트로 갈겨야돼 근데 우리가 시너지가 고기한테 너무 안좋아 근데 그니까 고기할라면 형이 블레이드 와야되잖아 그치 그게 훨씬 나아지 어 스포서 못씹었네 사실 명운이 저번에 전타하다가 명운이 와가지고 바꾼거 아니야 그치 내가 명운이 5업을 할라고 했는데 어 블레이드 아 아 내가 5업을 맛보려고 했는데 어 카운터 아유 아니 나 없다고 이럴 지 안 밀려? 어 나 지금 룰루 달아 아 나 미안하다 알면 좀 잘하지 야 미안하다 어 내 손가락 ㅈㄴ 아프다 이거 3팀 미치겠네 피아노여 피아노 그래도 스커후 딜이 나오긴 하네 또 이게 몰아 받으니까 이거 아 이거 음진 아 설마 아니겠지 불했어요 한오쥬 아 한오쥬 그거 놓고 브리핑하는 척 하는거 봐 아니 피파 안켰다고 고를 그럼 투자를 왜 했어 마이크에 투자하지 그냥 하니까 되던데 후 후 잠시간 아까 자녀 먹었잖아 일리아 칼에서 하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아우 너무 아파 깎아 터지면 지도 놀려주면 더해서 자한테 우신다 어 형 뭐라고? 어 아니 혼잣말 저스폰 혼잣말 어 나 뭐 잘 안 들렸네 어 혼잣말 했어 아 터지지도 안 터지겠다 아 삼식이 빨리 8강 했으면 좋겠다 드디어 라이벌 생기네 아 이거 8강 가면 조금만 기다려 어 지금도 땡이네 아 이렇게 차이 안나 몇 프로 차이나 포샤? 6강 엘라랑 8강 엘라 3% 차이는 안돼 3%? 3%? 3% 무기 공격력만 그게 고스펙에서 3%면 큰거지 그렇지 그지 돌 깎아도 3% 안되지 않아? 아 5%인가? 아드하마 더 붙으니까? 한 5%정도 하지 아니 죽어서 어 죽어서니까 알지 알지 아무 말도 안했어 형 당연한거야 죽었는데 어떡해 죽었는데 나오면 우리 암구비 암구비 들어줄지? 암구비 시작할게 어 형 암구비 약간 반칙이긴 한데 어? 나? 그냥 클릭하면 돼 어 잠깐만 암구비가 없나지? 오픈형이 암구비가 없으면은 없어? 없으면은 안할게 아냐 써 써 써 아니 아까 근데 물질 카드 없다고 비우는 사람이었는데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 오빠 아니 나는 카멘 카멘 3장 카멘 3장만 먹으면 돼? 2장 2장 남았다 아니 3장인가 개.. 개 많이 남았네 아니 요새 세끼림만 줘 줄세만 주고 나올수라나봐 아니 요새 2장 3장 8장면 혹시 오래 걸리겠다 난 너 진정에 일단 못 뜬다니까 새구비 새구비 아니야 왜 암구비 아니 암구비씨 암구빛 해 형 암구빛 해? 나도 그럼 세우라들 말고 암구빛이 나? 그래도 30각 아니야 30각 아니야 30각이면은 그게 나 아 물질 선택팩까지 합쳐서 다 짱 남은거야? 어 나 다 썼어 레전드 나는 그럼 카멘 다 썼다 나 선택팩 써서 카멘 사각한거야 다 룰루지 룰루지 그럼 나 악몽 들게 어 카드팩 계속 사는데 이게 중복이 ㅈㄴ 뜬다니까 혼나자너 도마 행복히 사망 우와 아니 이건 좀 오 이게 악몽이지 와 악몽 고점 미쳤네 악몽통 미쳤네 진짜 닉은 아네 아 근데 이 형은 아브렐 슈두르랑 지아키스랑 발전 많이 남았네 이 형도 비슷하네 나랑 뭐야 뭐야 왜 웃었어 나보고 아니 카멜 어이없네 들켜버린 본 아니야 카멜 닫고도 뭐 안 될 수도 있어 아브렐은 뭐 가끔 하브렐 돌다 먹을 거고 카멜만 먹어놓으면 뭐 나머지는 어떻게든 되겠지 참 안일하다 안일해 아브 형 아브 몇장 있어 농숙이 형 어? 아 몰라 세장 다 세장씩 부족한가? 아니 일략하는 풀이고 아니 많이 없는데 형 근데 그거 아니 카멜때까지만 여름까지 아직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직 많이 남았잖아 근데 어차피 카멜 세곱이도 아니야? 어? 어? 카멜에서 세곱이도 안일까? 카멜에서 해보긴하다 카멜 근데 뭐 text가 어둠이라니까 빛도 있겠지 그럼 카데로스면 도대체 언제요? 카데로스는 오래 말 그럼 뭐 그때까지 구하면 되지 뭐 여유는 있긴 하겠지 네 암구랑 그 3개 다 쏠거 같은데? 빛과 어둠이라 했으니까 네임드 보스법중에 암구를 써야되는 데가 있겠지 어 뭐야 형도 틀렸네? 타란 타란 아니 야 3시간 좀 시X 치적 좀 빨리 붙여라 짜증나네 아 치적 치적 어 도둑이잖아 도둑 아이씨 치적 그냥 치적 호소인 아니 지가 악몽 섞여놓고 왜 지랄이야 아아 장난해 진짜 치적 호소인 AccIG 한강을 끼세요 그러면 어우 가야죠 아이씨 야~~~ 강나 끝막아 안내 형 집중조금 더 박아야되는데 제발 뺏었으면 좋겠다 제발 세 II 집중 두뒤 박았는데 지마비나 넬라랑 한개도 못박 집중 두개박한대 이거 4인파트에서 강투가 몇에서 몇이야? 39% 30% 텅빈강투네 텅빈강투 카드차이긴하네 카드차이 카드차이인거지? 내가, 어 그치 그치 내가 암구비 뚫었잖아 형 내가 암구비 어 카드 차이 인데 저거는 오케이 31은 뭐 그냥 버스 태워도 좋지 버스비네 아이씨 뭘 버스비네 이씨 진짜 아이씨 히힣힣힣 야 어떻게든 잘되는 꼴 못봤어 돌 깎을 때 시X 돌 하나도 안 보여주더라 버스비네 어? 버스비네 라고 돌 깎을 때 돌 하나도 안 보냈다고? 어 여기 보낸 사람 누구 있어 명훈이 보낸 사람 누구 있어? 물진은 골드 줬어 나 골드 보냈어 아 아유 내가 이따가 보내줬지 명훈이는 돌이랑 명훈이 회장님 특파시켜줬어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 로아, 로아키 포셔 뭐 했어? 포셔는 세팅 다 도와줬는데 세팅 다 도와줬는데 세팅 다 도와줬는데 세팅 컨설팅 다 해줬는데 어? 돌리? 나는 응원했어 나는 응원했어 응원들은? 돌리는 그냥 그 배마 존재 룰루 존재 자체만으로 아니 지금 나이 도움되네 지금 용박 써주고 있잖아 지금 아니 근데 칸형이 97돌 세팅한다고 그래 나 그거에 맞춤 세팅 해왔어 왜? 너는 형 나도 응원했잖아 넌 도움 안 되잖아 근데 응원? 야 이 시발 뭐? 너꺼보다 총이 패치 옵션이 더 도움되겠다 응원 이 새끼야 뭔 응원돌은? 진짜? 아니 돌 잘 깎으라고 응원해줬건만 이 봐요 이 봐요 아 또? 아이씨 물질적인 것만 기억한다니깐 이거 들어오면은 옵션 바뀐거 꺼야지 바꿔야지 내가 이럴줄 알고 내가 안 보내줬어 이럴줄 알 야 양노 껴줘죠? 다 둘 다 차라리 그러고 있고 우리 또 돌 깎는 사람 없냐? 아 나도 좀 보고싶다 이게 내 보는건 재밌어 파는건 재밌어 근데 우리 97돌 다 있잖아 아! 아 그 녀석 없네? 어? 어? 아 그 찐따바드? 아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아 찐따바드라니 기다리면 되는건가? 가준다 없어? 아니 나 있긴한데 리버스인데 아니 중갑 1이랑 2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해요 아니 리버스는 우리 다 리버스는 아니 근데 무슨 한 번 걷기면 할거야? 먼저 깎을거야? 어? 깎을거야? 아이가 위기목연이나 껴 뭐 97이야 아니 그래도 트라일때는 중갑 3 해야돼서 트라일때는 필요가 없어요 리버스가 좀 가오바인데 근데 다주야 그 위기목연 2가 어때? 위기목연 2 아 위기목연 2 아 위기목연 2 달라고 몇백을 쓰라고? 방독민이 어떻게 수업이 강가 없냐 이랬는데 아 나 우산이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카멘 때 올에스던데 진짜 누구 하나만 붙일 수도 없으면 유력이 허길점이긴 하겠다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이제 더 잘 보이는거지 그 전까지는 강화 잘한 사람이 눈에 더 뛰었는데 근데 이제는 구멍이 눈에 띄는거지 진짜 진짜 이 가스들 이 가스들 근데 동승이가 저래놓고 다주눈을 한 100만원에 깎으면 기분 더러워질 동승이가 하하하하 나쁜말 마려울듯 어 여기 성도만 들면 되지 일단 응 우선 연금술 나오면 나 연금술을 좀 돈 많이 쓸거여가지고 그때를 좀 누리는거지 가자 됐어 가자 가자 아 피쳐 연금술 마지막 가문이야? 그냥 어 두개 남았지 두개 아 두개 남았어? 응 먼저 해놨어 다행이다 먼저 해놨어 다행이야 아 젖될 뻔했다 젖될 뻔했다 아 서포카기 좀 괜찮은거 안나오냐 그럼 깎을맛 생기는거 정말 동승이 형도 좀 역겨운게 이렇게 전태로 고점 세팅할 수 있었으면서 왜 뭐 전태는 뭐 의미없다 이러면서 왜 계속 몇개월 동안 안했던데 아니 최근에 아니 그 아 맞잖아 세멋이 세트 맞지않아 요번에 패치해가지고 한거 아냐 근데 어 어 아니 이게 알아보니깐 억가니윤 억가니윤 근데 근데 동승이 그동안 그거 리버스 리버스 가지고 쳤으면 전 좀 묻어가는건 좀 대박긴 했어 어 뭐 자기는 하려면 구글을 깎아야 된다니 뭐냐면서 몇개월 동안 아니 그 몇개월 패치돼서야 아니 패치돼서야 진짜로 어 어 어 어 아니 근데 이거 바꾸니깐 넬라가 존나 안들어와 아 그거는 근데 그거는 고기로 바꿔야돼 신속이 없어서 아니 얼마나 차이나는데 로트차이나 어 많이 차이나지 그냥 죽어 왜 30%는 차이나지 넬라 있어야 돼 원래 고신속 고기여서 저 형이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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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트라이 땡 써줘야돼 어 어 브라움 해줘야돼 어 형 그 어 포지션 망각하면 안돼 어 오케이 포지션 망각 포지션 망각 뭐 싸게 아니 브라움이 그쪽 개켓 올리면 욕마롭잖아 아 알싸 내가 그냥 근데 퍼클 우리에서 나와야지 아 아 나와야지 이번꺼도 먹어야지 아 맞아 롱수칸에 어비스 그 하얀결 퍼클 같은 소속은 아 아 아 맞아 나 그거 봤는데 뭐 같은 트위치 소속도 아니고 아 안에서 아니 삼조쿠잖아 아하하 아니 왜그래 자기 업적인거만 적어놓고 아니 종수모파가 업적적어놨는데 거기에 그렇게 적어놨는데 어 어 배씨없다 배씨없다 같은 소속 탐코 쓸게 아줌마 어어 어어 왜 면역드냐 얘 어어어 어 잠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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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해줘가 몇명이야 지금 아 해줘아 배마가 6개 쳐야돼 아니 뭐야 안쳐줘 왜 아 안됐다 배마가 6개 쳐야돼 내가 3개 쳤어 3개 아니 형이 6개 쳤어야지 뭐하는거야 아니 나 2개 쳤고 돌리형 3개 쳤고 하나도 못친거야 그러면 둘이서 낫다 진짜 무슨소리야 나 너랑 일곱씨 같이 도와주고 있었잖아 친사람이 툴돌아서 친사람이 다쳐줘야돼 그니까 나 2개 쳤는데 이게 6개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아니 포시야 너 그래서 6개 쳤어? 아니 3개는 되더라 그래도 개새끼야 아 이게 확실히 운용가기 좋긴 하다 이 새끼 좋은다 웃긴 놈이네 형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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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식 아니 지는 3개 쳐 놓고 나보고 6개 쳐야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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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썼어 왜 누가 아 다 낼라만 기다려서 선포 안쓴거야? 아니 저거 아래 터졌어 아니 저 터졌어 터졌어 아 터졌어 누가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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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야 돼 저거를 부셨어야 되는데 어 딜이 너무 많아 저기 펴준 줄 아는데 암 터졌어 아 그런것도 있었어 다 써있어 역시 퍼클 까먹었다 까먹었다 역시 퍼클 형 만화음식 만화음식 오케이 오케이 진짜 포셔 오빠 뭐 엄마야? 아 약간 불편해 보면서 아 포셔 형 블레이드로 바꾸면 좋겠다 나 또 머블 하네 오 나이스 아니 2주차부터 블레이드 해도 되긴 해 그래? 1주차 땐 배마 해야되겠네 1주차 땐 배마 해야되겠네 이거 뭐 풀피를 도르래 나한테 오늘 카드 돌았어요 뭐야 안 맞았어? 통과 이동해가지고 어 이거 부셔야돼 부셔야돼 이거 오케이 다 풀었다 이거 돌릴만해 그거? 다 풍요? Zwe При inh excels 사드 suggestions 끝 어?пер치 깎을게 없어 그래? оп 트라이 때도 그거 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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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오.. 나이스x2 아이! 긴장감 준거잖아! 나이스~~~ 다행이다 우리 파츠 아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이 긴장감 준거잖아 아 이런건 너무 없어 이게 파일럿이 중요하긴 해 아씨가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너 돌리오파 맞아 형 내가 무슨 말 해도 돼 왜 갑자기 돌리콜리너 맞아 아 베개심 베개심 아니면 돌리콜리 오늘 좀 유독 리트를 많이 해서 그런가 가면이 깨져버렸어 이렇게 깨져버렸어 지금 어디야? 아 우리 지금 프리우나 아 프리우나라고? 좀 남았어 기다려 아 금방 해 아 금방 해 아 금방 해 이거 담으면 금방 깨 어? 나 6시로 갈게 나 6시 6시 어 어 유물팔찌 유물팔찌도 봐 파업 파업 나이스 무력할라 무야도 무력할라 무야도 군들갑 니은 군들갑 니은 이게 배마고 이게 바드지 아니 씨 이럴때만 그 새끼들 진짜 아휴 난 그래도 1인분 했다 2개 다 탔어 나도 무력하 했어 나도 무력하 했어 나 가운데 줄 나 두번째 줄 두번째 줄 아 맨 안쪽 아 브리스킷 몇번 해야돼 이거 다 부셔야돼 이거 이거 나면은 몇번을 해야돼 이거? 빨파 초 빨 한명 열두시 가야돼 한명 열두시 가야돼 어? 열두시? 내가 갈게 초 맞어 빨 파 파 파 아니야?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실제로 브리스킷 만들때로 이거보다 덜 걸릴거 같아 마지막 줄 파란색인데 파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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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자아 승반부켓몬은 존나 현실에서도 이거보단 빨리 아 실제 더 걸려 이야 와 나이다 어유 아 지금 브리스킷 굿고 있어 지금 어? 그거 녹아도 엄청 해야되는데 시간 약간 하나 구하놨는데 칸 형 이거 그... 카드 차이 카드 차이 칸 때 없는 걸 현실반영 해놨어 볼리 형이 스펙이 더 좋잖아 이거도 있긴 해? 만렙이잖아 아니 정수 형한테 만렙 찍어야지 길 제대로 볼라면 고정볼라면 지금 선악회 만렙 나하고 물지 빼고 없는 거 아니야? 물지 만렙인가? 그치? 나 만렙이야 물지 만렙이야? 아니 만렙 찍으면 칸은 재미가 없어 만렙 찍었지 칸 안 돌면 되지 아니지 형 다음 강할 때 꿀 빨는 거지 명파 그때는 이제 존나 찬란한 명이 나올 거라 부캐로 돌아야지 카드는 5분의 1 되잖아 나 시정 안 들었는데 상관없겠지? 나 시정 없었네 나 은신도 없어 은신 없어 난가? 아니 대원은 카던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고문이라 그게 싫어해 아아 그거 안 챙겼다 은신 은신 없어도 돼 은신 없어도 돼 내가 드리블 할게 가운드 쪽에서 빠져려 어? 이거 왜 맞혔네 으어어어어어 아아앗 크아앗 아앗 크아앗 아우필 쪽으로 나 우리 엘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 저 결정팀에서 어? 이긴 한데 핸드건 재미없어 오?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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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나? 아.. 맞아도 되지 않을까? 아 맞아도 되지 않을까? 아 아 아 맞을걸 가비언 가비언 아니 전 태키고 맞아줄꺼야 어 기대 안했어 기대 안했어 아이 괜찮아 잘했어 어? 어? 님 아드 아드 쓰면 되지 명언이 퇴근하고 있니? 어? 이야 뭐 뭐하는데? 이야 야 크리 잘 뜬다잉 응 나 이거 세신쪽으로 쏠게 이 힘을 이용할 수 없을까? 야 일로와라 일로와라 3시간 틈새큐브는 레전드요 지금 이거 잠깐 틈새큐브 중에서 그 프리오나 딱 소리 듣고 어? 아아 어 좀 걸리겠구나 해가지고 에이 에헴 원체 깰게 어? 어? 에이 뭐야 에디 돌린다는줄 알았네 어 어 에디 돌리고 있어 어? 아 진짜 에디 돌리고 있어? 어 에디 돌리고 있어 어 에디 돌리고 있어 아 진짜 돌리고 있어 뭐 돌렸어 영오랑 나 에디 에테르네 어 근데 너무 안쏘지 총관맞이 야 얼마 썼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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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겐에 진짜 천만원 내외 우웅 큐브에만 에스도 6강했네 아 별이 다 맞지 다하시 내가 어떻게나 얼마씩 다하시아홉시 다하시아홉시 어 내가 다하시가? 나 안 하다 아니 큐브웰은 아니고 하나 날못했어 12시에 3개 있어 1승 1팬가 명훈이 12시 3개야? 아니 아니 저거 지금 핑 찍는거 아니 엔트론을 살 수 있어? 돈으로? 아니 그 이거 아니야 이거? 5시 5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요요요요요요요요요 아 내가 이거 위치를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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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시형 저번이 아니어도 포시형 뭐지? 나 그때 자랐을때 바로 카르타부인가? 어 아니 포시형이 대답하는데 포시형 알아? 아 왜 나야 이씨 영상은 잘 봐 아니 포시형 집인데 그러면 내 카르타 쓰레기 됐네? 여기있다 아 근데 아직도 비싸잖아 에테렛들은 어 쓰레기는 아니고 어른이 이게 맞아? 아직 안됐다 아직 안됐다 아직 안됐어 명훈이 36 36 뛰었어 위에? 근데 카르타 리턴작 아니긴 해 마케인만 리턴작이야 아 아 카르타는 빨리 팔까 그러면? 아니 카르타 사는 사람 없다고 내 카드 마케인이랑 고장만 산다고 완전히 그 꿀매물만 가져갈라고 할 땐 되긴 해야돼 정매장에 올려야돼 아 999 억도 안되는거야 이제? 괜찮아 케오하지마 아이고 실드가 지금 42만이야 리턴 안되있지 카르타가 어 그러면 리턴 안되있으면 정매장 행위지 아 기분 많이 다운되네 왜 다운돼요 그..그거는 원래 30% 아니고 33% 이탈아 바지는 33%이고 어 모자도 이탈이긴 한데 모자 999야 우리팀 어 뭐구요 아 아 아 그거는 명훈아 내템 무시하지마라 한때 1위였던 남자의 템이다 해적왕이 보물 어 무시하지마라 해적왕이 세몰됐어 보물 아니 물질은 환산 몇이었는데? 뭐 어떤게? 환산이란 시스템이 있어 환산도 알아? 환산이 뭐야? 내가 그냥 이제 그 탈지 계산처럼 이제 효율 나오게끔 전체 스탯을 계산한거야 나 준스탯 그당시 7만이였는데 나 그때 그러면 7점 아무도 5척 맞을텐데 어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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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한시 비행기 아이씨 30이었지 한시 비행기 아직 해방을 안해서 약했겠다 해방하다 말아가지고 난가 다 쓰자 다 쓰자 형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다 보근이 문제였어 보근이 안 떴어야 돼 보근 떠가지고 내가 너가 어? 그게 시작이었어 안고 안하.. 안하긴 너가 보근에 현역이 명호나 그치 끝나스어 구경이 형 현역을 넘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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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견전이 36%에 심사후에다가 이 혼자 가하고 죽어 가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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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갔냐 질탄해서 나왔냐 나에게는 갯벌스냐 어 야 야 호 잠깐만 오빠 이게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왜 왠지 알어? 아니 근데 왠지 왠지왜 왜왜왜 레이저 쏘는 거 계속 내가 맞았어 그래서 딜타임 하나도 없었어 못 친 것도 있는데 아 진짜로 계속 레이저 나한테 쏴가지고 나 그때 계속 딜러스 났어 아 진짜 어 그건 인정해 어머 이제 뭐 끝났어 다? 어 끝났어 아 끝끝끝 가자 어 가자 가자 먹기로 와 오케이 어? 그렇다 치자 아 진짜야 어 13분 금 하는 거야? 어? 어 13금 하기로 한 거 아니야? 13금 갈까? 13금? 13금이었어? 아 그래? 잠깐만 나 이번에 유기준만 하지 말아줘 여기서부터는 안 되겠다 아 이번에도 탈출 못하면 좋을 거야 와 근데 진짜 몇 달 만이야 연단이 느낌인데 몇 달 만이지? 겁나 오랜만에 했지 까먹었는데 13금 나도 좀 까먹었어 아 이거 잠깐 어 쿨 돌긴 해 어 너무 안 하긴 했어 딱땜이기는 해 3식이 괜찮냐? 3식이 부상투혼인거 아니야? 3식이 부상투혼인거 아니야? 어디 그 워크샵 갔다올 때 뭐 다쳤어? 아니 워크샵에 진짜 잠만 잤어 어? 안 만졌어? 왜? 아니 방에서 안 나와서 나 3식이 온 줄도 몰랐어 그정도로 오 아 진짜? 3식이 많이 아프냐? 어 어 3식 칠하다 왔어 어 진짜 나는 근데 나한테 나 너한테 부상투혼 하나 권리 있어 나도 니 방 구독자니까 권리가 있네 시기 뭔 개그리야 구독자 그거 구독권도 니가 채팅창에서 선물 좀 이 지랄에서 받은 거잖아 그건 구독자가 아니야 그거랑 그러면? 와 그게? 3식아 너 지금 선물 받은 구독자들 무시 바라나는데? 구독자가 그거 맞는데 니가 이 새끼야 그런 말을 하진 않아 캔다운 캔다운 두통 더 심해져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아파하고 있어 지금 키로 갑니다 나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하하하하 걱정되는 목소리다 진짜 존나 좋아하네 든든하다잉 마이크가 되었나? 찬양 받았는데 내고 아 그냥 애석이 형 그냥 받을걸 아어 안 받았어? 골드 줬어 아 골드 줬어 아 골드 줬어 받았으면 두통이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아 그거 때문이었네 아 깔려있네 와 진짜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나한테 그럼 잠시가 약속해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게임이니까 어 게임이니까 무시 오늘 탈출하자 오늘 탈출을 간다 저 오늘 쫄깃을 먹었습니다 해야지 아 도대체